쉬운 영어로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할 때 원어민들이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엄청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엮어서 사용하는데요. 그 능력을 저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주어동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얼마나 자주 책을 읽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물어볼 때 책 읽으세요? 저 책 좋아하죠? 여기서 아 오케이 라고 하면 대화가 끊겨버리잖아요. 추가로 하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하세요? 등등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요? 라고 할 때는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하셨어요? 라고 하면 did you?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Can you not will you? 이런 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보니까 Do you가 나왔습니다. Do you read a book? 책을 읽다는 Read a book.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R 사운드는 입을 앞으로 모으고 Read.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뭐뭐 하나요? Do you? 책을 읽다 Read a book. 연결하면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문장을 완성지을 수 있는 거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많이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고 있어. 찾고 있어. I am looking for a job. Look for.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도 물론 찾다이지만 뭔가 찾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어딨지? 하면서 우리가 막 찾아 헤매는 듯한 모양. 이거는 look for에 더 가깝다는 거죠. 진행형까지 사용해서 I am looking for. 이렇게 해주면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I am looking for a job. I am looking for a job. 내 핸드폰을 찾고 있으면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저는 은행을 찾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a bank.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장소, 물건, 일자리 같은 것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am looking for. 여기까지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 감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게 실망스럽다. 라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그렇죠? It's disappointing. 이렇게 그것은 it이라고 했고요. Disappointing. ing로 끝냈습니다.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뒤에 이디를 붙여서 disappointed. 하지만 그건 뭐뭐야 라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a little bit. a little bit. 이거를 중간에 같이 넣어줬고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이거 좀 긴 단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두 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disappointing. disappointing. 강세에 처음에 살짝 중간에 꽤 많이 이렇게 해서 disappointing. 멜로디를 타면서 단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시 해보면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날 때 치두부 같은 거 저 예전에 한 번 살짝 맡아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같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I can't stand this smell. stand 하면 stand up. 이렇게 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참거나 견디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stand 이 T 사운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연음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표정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I can't stand 여기서 this smell 이 냄새가 되는 거죠.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this smell 한 번 더요.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건 운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온전한 실력으로 된 거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야겠죠.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거는 무한도전이야 옛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온 노래 같은 표현인데요. Congratulations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조금 주의해 줘야 될 점은요. 끝에 S를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Congratulations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Shuns Z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강세 부분 Congratulation이 아니고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두 번 강세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Congratulation 이렇게 조금 오버해하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 다음에 나중에 입에 좀 익으면 부드럽게 Congratulation 라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뭐 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할 때 deserve 동사를 활용해서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내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맞나?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말해주기 딱 좋은 편이에요. 축하해 너는 자격이 있어 Congratulation You deserve i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무언가 걱정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나는 뭐뭐가 걱정돼 뭐뭐에 대해서 걱정돼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worried about 그 다음에 무엇이 걱정든지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I'm worried about you 난 네가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서로 아주 애정어린 덕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여성분인데 내가 친한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아니면 밤늦게까지 막 일한다고 잠도 얼마 못 자고 그러면 I'm worried about her health 나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I'm worried abou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참고로 about은 강세가 뒤에 있어서 about abou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I'm worried about I'm worried about 자연스러운 멜로디로 말할 수 있겠죠. 어색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이 멜로디 먼저 익혀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혼자 있는 게 정말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은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는 I'm worried about 이 아니라 I'm afraid of 여기도 강세가 뒤쪽에 있어서 afraid 가 아니라 afraid 이렇게 말하고 있죠. I'm afraid of 나는 무언 무엇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는 you 네가 무섭다 the dark 어둠이 무섭다 이렇게 명사 표현이 꺼낼 수도 있지만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이런 걸 말하고 싶다면 동사의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alone은 홀로 있는 이거든요. 보통 이 alone happy 이런 걸 보면서 happy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happy는 행복한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려면 비동사를 가져와서 I am happy 이 m이 비동사 역할이 되는 거죠. 원래 형태는 be니까 여기서는 be alone ing 형태로 being alone 이렇게 됩니다. I'm afraid of being alone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at night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한 번 더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보면요. 여덟 번째는 지금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하기 싫은데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Do I have to do it now?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여기서는 have to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have to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고 싶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do I have to 입니다. 제가 꼭 뭐뭐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약 꼭 먹어야 돼요? 저 숙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다 동사 둘을 사용해서 do I have to do it? 이거 해야 돼요? now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나중에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빨리 해. 청소 빨리 해. 이거 빨리 해놔. Do I have to do it now? 근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I have to do it now? Do I have to do it now? 그렇죠. 아홉 번째입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근데 내 컴퓨터가 아니라면 may I use your 컴퓨터? can I를 떠올렸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나 허락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may가 허가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진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뭐 친구끼리 야, 좀 써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이거 좀 써도 될까요? 뭐 저도 예전에 조금 어색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높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에게는 may I를 사용해서 얘기했거든요.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고급 식당 가면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구하는 느낌 공손하죠? 제가 갔던 약간 저렴한 식당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할 거고요. 고급 식당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네, may I help you? 라고 얘기하는 식당 꼭 가볼 겁니다. may I use your computer? 제가 당신의 컴퓨터를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사용하다 너의 컴퓨터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여기서 will you가 아니라 우주라고 쓴 건 더 공손한 느낌 때문입니다. will you will도 의지의 느낌이 있어서 뭐뭐 할래? 앞으로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우주로 바꾸면 뭐뭐 할래요? 뭐뭐 하실래요? 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뒤로 한 발짝 빠져서 말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더 공손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그냥 초대한다면 will you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조금 내가 어색하거나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주를 좀 더 더 추천해 드릴게요. 우주 뭐뭐 하실 수 있어요? 뭐뭐 하실래요? come to my birthday party? 내 파티에 오다죠? 그래서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한 번데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지? 이건 영어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돼요. 자 영어로 where is 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어떤 사물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인 만큼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툭 치면 where is where is where is where i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가장 가까운 화장실 the nearest restroom 그냥 화장실은 보통 restroo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냥 near이 아니라 nearest 이걸 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화장실 이 자리에 다른 단어를 끼우셔도 괜찮습니다. 은행을 찾고 있다면 bank 편의점을 찾고 있다면 convenience store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기 이 문장을 먼저 배운 다음에 단어를 바꿔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큰 소리로 따라하면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면 조그만한 목소리도 좋으니까 꼭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몇 시인지 묻는다면 what time is it 빠르게 하면 what time is it time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좋겠죠.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what time is it now 네 이거 시간 물어보는 표현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표현은 까먹어도 이건 잘 까먹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시간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게 아는 건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input 중에서도 전혀 모르던 거 새로운 것보다 내가 아는 거를 꾸준히 복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렴풋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는 거라고 넘어가지 말고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한 번 더요. what time is it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물어봐야겠죠. 이게 can you say that again?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말하다는 say 그것을 말하다 can you say that? 앞에는 can you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죠. 부탁할 때 can you 이걸 바로 연결해서 떠오르시면 됩니다. 내가 부탁할 때 아 잠깐만 뭐 뭐 해 주실 수 있나요가 그래 can you라고 했지. 네 물론 이것도 아주 훌륭한데요. 이거를 여러 번 입으로 따라하면서 툭 치면 can you can you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뭐 해 줄래요? can you 동사까지 가보면 can you say 말해 줄래요? 그것을 말해 줄래요? 라고 하면 can you say that?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하면 again again 뒤쪽에 강세가 있어요. again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보통 한 50%라고 들으면 나머지는 아 이렇게 얘기했겠지라고 눈치로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 4시까지 보이세요 라던가 당신 방번호는 메토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들었다면 이 질문을 꼭 써주세요. 네 번째는요.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may I have some water? 네 특히 격식 있고 공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can I를 사용하면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can이 아니라 may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허락의 느낌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손하고 격식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더 공손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may I have some water? 네 물론 친한 친구라면 이런 표현이 어색하겠지만 낯선 곳 네 우리 식당에 조금 고급 식당 가시면 이 말을 써보는 겁니다. may I have some water? may I have some water? 네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는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조금 좋은 식당 가시면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위치를 물을 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장소 물을 때 where is? where is? 바로 나오시면 아주 땡큐죠. 여기서는 the subway station 여긴 지하철역이 됩니다. 트레인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기차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버스테이션 혹은 버스톱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장소 정도는 내가 가보겠다. 이 단어들만 연습해서 이 패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런 간단한 표현이라도 나중에 나가서 써보시면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대화 한번 딱 해보고 어우 너무 뿌듯했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음 손짓 발짓이란 상황을 보면서 땡큐라고 지나가 주시면 돼요. 완벽한 대화를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우리 50%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전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슈퍼마켓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어 나 지금 어디 있지? 슈퍼마켓 찾고 있어 아 나 물 하나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I'm looking for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여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Look for 뭔가를 찾고 있다 찾아 헤매다 라는 느낌이고요. 보통 진행형이랑 많이 사용돼요. I'm looking for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어떤 사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떤 위치 where i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죄송한데 저 슈퍼마켓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는 패턴이 많으면 적당한 걸 내가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슈퍼마켓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 the supermarket 그렇죠? 일곱 번째는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날씨를 물어볼 때 특히 날씨는 전세계 공통 질문입니다. 할 말 없을 때 직업이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날씨에게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이걸 기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저도 화상 영어 할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괜히 할 말 없을 때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혹은 이렇게 제가 커튼 치고 누워있다가 저기 친구가 오면 오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이런 식으로 진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날씨 어때요? 어 바깥에 말래요. 이런 날씨에는 피크닉 가면 좋은데 어 저도 피크닉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네 이 첫 번째 표현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한 번 더요. How's the weather today?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폰 충전기 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Excuse me. 저 실례한데요. 상대방이 이제 폰 충전기 있는 걸 확인한 후에 이 말을 쓰면 되는 거죠.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번에 can I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거를 may I로 바꾸면 허락의 느낌이 들어가면서 또 공손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헷갈릴 때는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럼 기본형인 can I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왜 can I 사용하셨어요? 어? may I를 사용해서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조금씩 실수한다. 그러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더듬더듬 외국인끼리 영어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 거 전혀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일단 음인만 통하면 되니까 질러주세요. Can I? 그 다음에 너의 폰을 사용하다. 아 폰이 아니고 폰 충전기죠. 그러면 use your phone charger. 충전기를 charger 이렇게 하거든요. 핸드폰 충전기는 phone charger. 물론 그냥 핸드폰을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Can I use your phone? 충전기가 필요하다.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Can I use your?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Do you have 도 괜찮습니다. Do you have a phone charger? 핸드폰 충전기 있으세요? 거기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Oh, can I use your phone charger? 이렇게 콤보로 사용하는 거죠. 두 개의 문장만 꺼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일단 대화를 주고받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어떻게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Get to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가다라는 의미로 특히 구어체 말하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가다를 arrive나 go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get to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잘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다라고 하면 Get to the airport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자연스럽게 멜로디 타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딱 보면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How 가다 Ge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항이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강세를 주면 How do I get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아, 피곤해요. I'm tired.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피곤함을 느끼다. 이 느낌 동사를 사용해서 I feel tired.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보다는 내 느낌이 그래 라고 느낌 쪽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I feel tired. 물론 I'm tired 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I'm tired. I feel tired. 그리고 혼자서 막 해보는 거죠. 어, 나 질문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Are you tired? 아우, 나 피곤하네. I'm not tired.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있으면 어, 나 저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알파 얘기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장 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최대한 많이 입을 괴롭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문장 문장씩 점차 입에 달라붙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사용빈도 1위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따라하면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잘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쓰는 건 아니고요. 자투리 시간 같은데 핸드폰 게임하거나 가볍게 뭐 책 읽거나 그러면서 시간 때우고 있을 때 I'm just killing time 오우, 시간을 죽이다니 잔인한 표현이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죽인다 라는 말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와, 죽인다. 정말 대단하거나 멋진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나 시간 좀 죽이고 있어. 이거 한국말로도 얘기하네요. 영어도 있어요. kill time 그래서 지금 나는 시간을 죽이고 있어. 시간 때우고 있어. 라고 해서 I'm killing time 그냥이란 말은 just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just killing time 아, 그냥 뭐 시간이나 떼고 있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진짜 별거 안 하고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네, 시간을 뭐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영어 공부 중이야 뭐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딱히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충 생각이 안 나면 I'm just killing time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데리러 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걸어서보다는 차 타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이렇게 해볼게요. pick up 이거는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픽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이런 커피 같은 걸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람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 타고 가면서 너 어디야? 아, 지금 너네 집에 있어. 내가 픽업해 갈 테니까 좀 이따 10분 뒤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pick somebody up 이거는 차를 타고 누구를 데리고 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will 제가 할게요. 미래 느낌 I will 먼저 등장한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너를 데리고 가다 pick you up pick you up 이거는 뭐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하나가 의미가 딱 완성되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 타고 널 데리러 가 이렇게 할 때 I will 이렇게 한 다음에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바로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pick you up 한 번 더요. I will pick you up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사용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두 명이 앉을 테이블 두 명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자리부터 확인하고 있죠. 이거는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혹은 그냥 for two 까지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뭐 자리 주세요 뭐 자리 어디 있어요 막 하는 것보다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 아주 우리가 공손하고 그리고 아주 격식이 느껴지죠.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헷갈리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뭐 텅텅 비어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리가 좀 차 있고 아 저거는 4인석인 것 같은데 저거는 4인석 8인석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뭐뭐가 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자리가 있어요?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어떤 자리냐면 두 명을 위한 두 사람이 앉을 자리니까 For two people For two people 두 사람이 앉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어떤 가게 같은 데 가셔서 필요한 물건 찾을 때 Do you have blah blah 라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Do you have 패턴에 넣어서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있는 상대방 내 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막 목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많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도 가벼운 충고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 You should call it smoking You should call it smoking 이렇게 해볼게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 강한 느낌이 아니라 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Should를 사용했고요. 만약 제가 You have to Have to 라고 했으면 너 담배 꼭 끊어야 돼. 진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담배 안 끊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나와서 You have to quit smoking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겠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건강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면 Should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You should 그 다음에 무엇을 그만두다 라고 할 때는 Quit plus ing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 두 가지 정도 있겠죠. Smoking 담배를 끊는 거 Drinking 술을 끊는 거 보통은 이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개 일단 기본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에게는 You should quit smoking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친구에게는 You should quit drink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 끊는 게 좋겠어요. 담배 좀 끊어요. 라고 한다면 You should quit smoking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이나 제가 전화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받은 겁니다. 나중에 만나서 아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어? 못 봤는데? 근데 두 번 정도 하면 진짜 못 봤을 리가 없죠.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귀찮아서 넘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볼멘 소리로 아 나 두 번이나 전화했어. I called you twice I called 일단 네 문장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면 주어동사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전화했다 전화하다는 call 했다니까 과거죠. called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어. 그리고 twice를 붙여서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두 번 전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횟수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 이상은 times를 사용해서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전화했다. I called you twice 세 번 전화했다고요. I called you three times 열 번 전화했다고 해볼까요? I called you ten tim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평소에 하는 활동을 말할 때 이 패턴 사용해 주세요. I like playing tennis I like to 동사 원형도 괜찮고요. 같은 의미로 I like ing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래서 진짜 좋아할 때도 사용하지만 평상시에 즐겨하는 것들 말할 때도 그냥 I like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주 하고 내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해? 라고 하면 I like playing tennis 나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 테니스 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 like I like 여기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ing 형태로 playing tennis 혹은 요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doing yog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면 studying english 덩어리 표현도 우리 계속 쌓이고 있죠. 이런 걸 또 복습하고 배웠던 거 여러 번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런 곳에 넣어 보시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 그거 찾아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나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 I like playing tenni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뭐하고 있어? 음악 듣고 있어 음악 감상 중이야 영어로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보통 싸울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listen 혹은 강연에서 listen 이렇게 하곤 하죠. 이게 듣기는 듣는 건데 아주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잘 듣는 걸 말해요. 뭐라고 했지? 이렇게 듣는 건 listen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실력 할 때도 리스닝 리스닝 스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흘려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건 hear이고요. listen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잘 듣는 거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음악 듣는다 음악 감상하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 꽂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거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지금 음악 감상 중이다 라고 하면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지금 음악 듣고 있어 음악 감상 중이야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대충대충 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아니면 시험에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열심히 했거나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죠. 아 이거 했어야 됐는데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I should work harder 이거예요. Should have pp가 그 후회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Should have는 보통 줄여서 Should have Should have 약간 룹처럼 말하면 돼요. 그래서 I should have worked 가 아니라 I should work I should work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발음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I should have worked 라고 해도 좋지만 슈루브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원어민의 소리가 정말 잘 들릴 겁니다. I should have worked 열심히 일할 걸 I should have worked 이렇게 말이죠. 더 열심히는 harder hard 이게 열심히니까 더 열심히는 뒤에 ER 붙여서 harder harder 이렇게 돼요. 아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랬어요. I should have worked harder 그리고 나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한다면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외국 나가서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나중에 동사 바꿔서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거 너한테 말해줄 걸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이 표현을 떠올려주세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됐죠. 일단 뭔가를 바란다. I hope 뭔가를 바래요. I hope 여행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 바랄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길 바란다는 걸 I hope 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주어 동사 자리인데 보통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괜찮아진다 라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things 이걸로 할게요. 뭐뭐하는 것 것이란 느낌 물건의 느낌 있는데요. 상황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죠? get better get 이 변화의 느낌이 가장 기본 의미거든요. 더 나아지게 변화하는 거 상황이 나아지다가 되겠죠. 곧은 순이니까 things get better soon 빨리 상황이 나아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바라다까지 넣으면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굳이 이거 조금 더 나누자면 나는 바래요 I hope 상황이 나아집니다. things get better 빨리 곧 soon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중에는 붙여서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까지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울고 싶어요. 너무 슬픈 겁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울고 싶은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 때 I feel like crying 뭐뭐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뭐뭐 하고 싶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석됩니다. I feel like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ing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만들고 또 실수하고 또 보고 아 맞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확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I feel like crying I feel like crying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토하다가 throw up 이거든요. 그래서 I feel like throwing up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토 알고 싶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술 진짜 많이 마실 때 저도 술을 막 마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한 번 딱 일어나면 갑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I feel like throwing up 이런 표현 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얘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지 말고 영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울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I feel like crying I feel like crying I feel like crying 주어동사부터 차근차근하면 정말 초보분들도 영어 문장 만들 수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샤워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너 샤워했어? 아, 저 오늘 아침에 샤워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I took a shower this morning 이렇게 문장이 구성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뒤로 빼주시고요.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 제가 take a shower 샤워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take 동사만 기억하는 것보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이걸 한꺼번에 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저 샤워했어요. I take a show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take가 아니라 took 이렇게 바꿔줄 건데요. 그러면 과거 시제가 됩니다. 늘상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어떤 한 시점에 한 게 되겠죠. 여기서도 오늘 아침이라는 그 시점에 했어 라고 하니까 I took a shower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은 과거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저 샤워했어요. I took a shower 나머지 정보는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 This morning 꼭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 샤워했어요. I took a shower This morning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I took a shower This morning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It's nothing to worry about It is nothing to worry about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nothing 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했어요? 라고 할 때 음 nothing 이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It is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To worry about 자 투를 사용해서 문장을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투 동사는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뭐뭐를 위하여 등등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to worry about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은 뭐죠? 그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 is nothing to worry about 한 번 더 해볼게요. It is nothing to worry about 이렇게 투를 사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내가 맞춰놨는데 The alarm clock didn't ring 이렇게 씁니다. 자명종 시계 우리 막 깨워주는 시계를 alarm clock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휴대전화를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나는 이 자명종 시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The alarm clock 얘를 주인공으로 써볼게요. 얘가 뭐라고 했죠? didn't ring ring은 울리다죠? 띠리리리링 하면서 이렇게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didn't didn't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didn't ring 울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The alarm clock didn't ring 사람뿐만 아니라 자명종 시계 이런 사물들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고요. 문장이 더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도 소리 내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점심을 가볍게 먹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 어떻게 먹었어? 근데 막 무겁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샌드위치 하나 쓱 먹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I had a light lunch 그냥 I had lunch 하면 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고 되고요. 어는 딱히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have lunch 과거형 때니까 had lunch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점심이라고 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a light lunch 그러면 아주 가벼운 식사가 되는 거죠.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가벼운 식사 I had a light lunch I had a light lunch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저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더위 뭐 그냥 괜찮아 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독 더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 더위 잘 타 이거는요. I can't handle the heat I can't 여기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I can't T 사운드는 들릴 수도 있고요. 빠르게 말하다 보면 이게 생략되고 그냥 I can't hand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세를 주면서 뭔가 아니다 라는 감정 표현 표정부터 살짝 달라지겠죠. I can't handle handle은 다루다 입니다. handle the heat 하면 뭔가 뜨거운 거 열을 다루다 라고 해서 더위를 잘 견디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조금 어색한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원어미들은 더위를 잘 견디고 잘 다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한대요. I can't handle the heat 더위 잘 못 견뎌 더위 잘 타 더운 건 취약이야 등등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can't handle the heat 한 번 더요. 크게 한 번 따라해보세요. I can't handle the heat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감기에 걸릴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기에 걸렸다 이게 아니고 걸릴 것 같았다 라고 한다면 I felt like I'll catch a cold 이렇게 해볼게요. Feel like 어떤 느낌이 들 때 아 뭐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뭐 할 것 같았어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과거 형태로 I felt like 하면 어떤 과거 한순간에 아 그런 촉이 오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I felt like 한 번 더 해볼까요? I felt like 그 다음에 주어동사 문장 만들어서 어떤 어떤 기분이 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 would catch a cold 원래 I would 써야 되는데 뒤에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will의 과거 형태 woul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would catch a cold 여기서 뒤에 있는 catch a cold 이거는 감기에 걸렸다. 걸린 상태는 have a cold 라고 하지만 감기에 걸린 거 이거는 catch a cold 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 felt like 뭐뭐하게 느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 I would catch a cold 감기에 걸릴 것 같다는 그런 게 내가 생각이 들었어 그럴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다시 해볼까요? I felt like I would catch a cold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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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짧게 해주시는 게 문장 리듬 만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원어민들도 would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다 같이 would 하면서 문장 전체 문장 해볼게요. I felt like I would catch a cold 잘하셨어요. 일곱 번째는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났는데 계속 생활해야 되잖아요. 다시 잠들어서 또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아우 이러면서 혼자 막 자책하는데 이거는 I went back to slee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러 가다는 우리가 go to sleep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o to bed go to sleep 둘 다 괜찮습니다. 잠자리 애들 다 자러 가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go back back을 넣음으로써 다시 잠이 들었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니까 고의 과거 형태 went I went back to sleep 다시 잠이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유 그게 아니라 I went back to sleep 다시 잠이 들었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ent back to sleep 이렇게 말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만 마셔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침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I on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는 커피를 마신다. I drink coffee 참고로 드링크가 아니라 입을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우스 사운드가 나게 돼요. I drink coffee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앞에 only를 붙이면 커피만 마십니다. 오직 그것만 해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커피도 마시고 딴 것도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만 I only drink coffee 모양은 딱히 건들지 않고 그냥 드링크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평상시에 늘 그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어떤 장소나 시간은 뒤에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장소 꺼내주시고 시간 꺼내주시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나는 뭐뭐하다. I only drink coffee 이거죠. 항상 이 구조로 만드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주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아침에 커피만 마셔요. I only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길 양쪽을 잘 살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건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부주의한 사람에게 길 양쪽을 잘 살피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Look carefully both ways 이렇게 씁니다. 보다 Look carefully 조심히 조심히 봐 Look carefully 이게 잘 살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Look carefully 한 번 돼요. Look carefully 그런데 그냥 잘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두 개의 다라고 하면 both both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의 길 그게 길 양쪽이 되겠죠. Both ways both ways 이렇게 양쪽을 살피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너야겠죠. 그래서 길 양쪽 잘 살피세요. Look carefully both ways Look carefully both way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을 먹은 후에 산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뭘 써라고 할 때 아 나 저녁 먹은 후에 산책했어. 자 주어동서가 먼저예요. 오늘 저녁 먹은 후에 산책을 했어요.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될까요? I went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해볼게요. 한국말 보통 주어는 앞에 있는데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맨 끝에 동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여기서도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I went for a walk 산책을 한 거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니까 go의 과거형 went를 썼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I went for a walk I went for a walk 언제죠? after dinner 뭐뭐한 후에는 after이죠.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을 먹다도 물론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먹다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먹은 후에 이런 어떤 시간 정보는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전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연결해서 해볼게요. I went for a walk after dinner 한 번 더요. I went for a walk after dinner 굿잡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 필수 꼭 알아야 할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을 활용하시면 정말 생존에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필수적인 문장이니까 오늘 함께 연습하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10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죠. 앞에 실례합니다까지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말을 걸 때 바로 화장실이 어디에요? 라고 하면 무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라고 살짝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우리가 대부분은 장소를 물어보는 걸 많이 사용할 건데요. 다양한 장소 물어보는 표현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Where is 입니다. 가장 직관적이면서 단순한 표현이죠. 뭐뭐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Where is 화장실은 restroom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하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보통 공공화장실 같은 걸 restroom 이라고 얘기하고요. 집 안에 있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bathroom bath가 욕조거든요. 그래서 take a bath 목욕을 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다시 해볼까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그렇죠. 그 다음에 손짓발짓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영어로 얘기할 건데 100%는 아니더라도 단어랑 이렇게 상황 보면서 얼추위해서 Thank you 하고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고 있죠. Where is the airport? 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가는 법 어떻게 가요? 라고 물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택시 타고 가세요 여기서 버스 타시면 돼요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여기까지를 외워주셔도 괜찮은데요. 하나씩 보시면 보통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How do I? 어떻게 제가 뭐뭐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호텔이나 어디 가셔서 모르는 기계가 있다면 How do I use this?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이 표현을 사용해도 물론 좋고요. 여기서는 어디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get로 활용해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I get to the airport?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 중요한 말 보통 영어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말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거든요. 나머지는 뒤로 살짝 빼보세요. 그러면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멜로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처에 버스 종류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스 종류장 없으면 나 버스 타고 못 가는데 이렇게 길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이번에는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이거의 의문문 형태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이걸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뭐 장소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물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버스 종류장이란 장소가 나왔죠. Is there a bus stop? 버스 종류장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도 물론 괜찮지만 근처에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nearby 이 정도를 더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Is there a bus stop? 버스 종류장 있나요? nearby 근처에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근처에부터 나오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There is Is there Can I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패턴처럼 외우기도 하는데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사람 주어뿐만 아니라 There is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앞에 나온다. 이것만 지켜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끝에 뭐 살짝 세분화된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근처에 버스 종류장이 있나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여기서 얼마나 뭔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How far is it? From here 이거는 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앞에서 우리가 뭐뭐가 있나요? 어디에 가나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럼 얼마나 멀어요?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상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나 2시에 기차 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머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How far is it? 그거 얼마나 멀어요? 라는 질문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How much is it?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얼마인가요? 라는 의미죠. 여기서 중간에 far, 먼 이것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얼마나 매워요? How spicy is it?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표현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초보 때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 되면 진도가 정말 훅훅 나갈 수가 있는 거죠. How far is it? 다음에 from은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from here 하면 여기서 부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뭔가 결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지불하다 결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Can I pay with?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결제는 결제하는데 어떤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도구로 결제하잖아요. 함께하는 느낌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can I는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저 뭐뭐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자도 돼요? 이거 좀 가져가도 돼요?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동사에 따라서 정말 변화무성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걸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with? 뭐로 결제하죠? A credit card 신용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만 받는 매장일 수도 있잖아요. 카드 기계가 없고 앞사람도 카드로 결제를 안 하던데 근데 난 현금이 없네. 저기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 나가서 말을 너무 빠르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또박또박 이 표현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고 그때부터 속도도 살짝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Repeat 이건 반복하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Repeat that 그 앞에 아주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Could you please? 라고 시작했는데 Can you? 뭐 뭐 해줄 수 있어? 정도 느낌이고요. 이거를 could you로 바꾸면 이걸 살짝 뒤로 돌리는 느낌입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해서 공손한 느낌이 되고요. please까지 더하면 끝나는 거죠. Could you please? 저기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뭐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내 말이 너무 빠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한 번 더요.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고 있고요. 이걸 다 같이 해보면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도 오른편입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돌려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할인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Is it possible to? 이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possible. 가능한 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It is possible. 질문은 순서를 바꿉니다. Is it possible? 뭐 이렇게만 사용해도 훌륭한 표현이 되겠죠. 그거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To까지 더하면 뭐 뭐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할인을 받다는 Get a discount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지기보다는 할인을 받다라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이렇게 덩어리로 된 표현들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 주시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몇 천 개 정도는 아니고요. 한 2, 300 개만 외워도 정말 편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따라해 보세요. 할인받다 Get a discount 뭐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to 할인을 받는 거 Get a discount 연결할게요.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한 번 더요.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이렇게 말이죠. 여덟 번째는 채식주의자 메뉴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 못 드시는 분들 뭐 계속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깐 무슨 일 있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가서 식당에 가서 혹시나 하잖아요.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Do you have any vegetarian options? 이렇게 말이죠. 뭐뭐가 있나요? 저도 해외에 가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Do you have 내가 원하는 물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any까지 들어가면 뭐 어떤 거라도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돼요. Do you have any?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그 제품명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식당에서 채식주의자 메뉴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약간 영어식대로 하면 옵션보다는 options 이렇게 조금 더 오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식주의자 메뉴는 vegetarian options 이렇게 되겠죠.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vegetarian options?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같은 데 갔는데 아 뭐 사야 되지 그냥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직원이 오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죠.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riend. 아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Look for 이게 아 뭐뭐가 있을라나 하면서 찾아야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I'm looking for a gift 선물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그게 누굴 위한 거죠? For my friend 친구에게 줄 선물이 되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For my wife For my husband For my mother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얘기해주면 이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주고 오 좋네요. 혹은 다른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냥 바로 가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riend 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거 많이 찾습니다. 라고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딱 추천해주겠죠. 저도 예전에 이 위스키 사러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가지 추천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뉴욕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바로 한 번에 가는 이 직항을 찾고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Is there a direct flight to New York? 여기서 한 번 더 사용됐죠?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나요인데 여기서는 A direct flight 이게 직항편이 됩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라고 얘기하죠. 다이렉트보다는 direct 이런 식으로 보통 발음돼요. 그래서 Is there a direct flight? 직항편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려고 이때 to 동사의 원형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가는 이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go to 어디어디로 가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직항이 아니라 뉴욕으로 가는 to 뉴욕 쭉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생각해주시면 돼요. Is there a direct flight? 직항편이 있나요? to 뉴욕 뉴욕으로 가는 직항편을 묻고 있죠. 뭐 동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원어민들은 간단한 거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연습해두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게요. Is there a direct flight to 뉴욕?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다 보면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메모를 남길까요? 인데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an I take a messag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뭐뭐 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Can I 그 다음 동사로 된 하나의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다 라고 하면 Take a shower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Can I take a shower? 저 샤워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는 메시지를 받다니까 Take a messag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받아드릴까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전화 받았는데 어? 그러면 제가 메시지 남길까요? 이렇게 하면 Can I take a message?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take a message?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우리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Sorry.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낼 때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orry for 다음에 어떤 글로 늦었는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어디 가다 뭐 뭐 하다 잡다 이러면 ing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late를 바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late는 늦은이고요. 늦다 라고 하면 be late 비동사를 함께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being late 이렇게 됐죠.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te 제가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sorry for being late 한 번 더요.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비동사도 ing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를 사용해서 읽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어만 살짝 바뀌면 되겠죠. could you open the window 여기서는 can you를 보통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공손하게 해볼게요. 상대방에게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러운 느낌은 could you 라고 합니다. 과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could you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could you could you 이런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다는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만약 제가 창문 근처에 있고 어? 저 창문 좀 열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환기를 하고 싶은데 추월하고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으니까 Can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 뭐뭐 좀 해주실래요? 이 주어 차이를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묻는 표현.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건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강세는 두 번 주시면 돼요. What 그리고요. Think 여기 말이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도 하죠. 이것은 this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너무 추워서 더워서 등등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무언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out. 네.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셨던 I don't want to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 한 가지만 정답 있고 나머지 다 오답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I don't feel like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뭐 할 기분이 아니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 그거 먹을 기분 아니야 나 외출할 기분 아니야 한국어를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도 I don't feel like 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동사에 I amg 형태를 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외출하다 밖에 나가다는 go out 인데요. 여기서는 going out ing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는 영어로 I don't feel like going out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느낌을 담아서 아 나 밖에 나갈 기분 아닌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I don't feel like going ou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I haven't decided yet 여기서는 haven't pp 우리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 이야기만 할 거면 과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 have pp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부정은 have not pp haven't p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haven't decided yet 하면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지금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n't haven't decided 한 번 더요. I haven't decided yet 마음에 드는 문장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은요. 강의 끝나고도 꼭 여러 번 따라하고 적어보면서 많이 입을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휙 지나가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많이 얘기하면 그 확률이 줄어들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좀 쉬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 need to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를 get some rest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인 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잠깐 쉬는 거 1시간 일하고 진짜 3분 5분 쉬는 거는요. take a break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짧은 휴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휴식 취하는 거 get some rest 이 덩어리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 I need to 라고 있는데 need to 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 need to 나 뭐뭐 해야 돼.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 need to get some rest 이 의미 단위를 두 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쉬어야 한다.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싶다면 You need to get some rest. 요즘 보니까 잠도 안자고 매일 일하더라. You need to get some rest. 휴식 좀 취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I need to 유니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무슨 뜻이지? 이런 느낌은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m not sure sure 확신하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 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못하겠는데 I'm not sur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냥 모르겠다는 I don't know 도 괜찮아요. 이것도 맞고 I'm not sure 좀 더 확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what 주어 동사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 what you mean 당신이 의미하는 거 의도하는 거 뜻하는 거 이렇게 돼요. mean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뭔지 확실히 못 정하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I'm not sure what you mean 이렇게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한 번 돼요. I'm not sure what you mean 저는 그냥 I don't know 가 편한데요 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셔도 물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다양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입에 잘 붙는 거 그것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 또 미세한 차이를 공부하는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유창하게 빨리 얘기하는 거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차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제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연락하자 이 정도의 느낌 특히 정말 괜찮은 사람에게는 이 표현 딱 써주시면 좋거든요. 해외에서 인연을 맺었더라도 와서 메일 보내고 같이 편지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keep 계속 쭉 유지하는 거거든요. 뭔가 접촉을 유지하는 거. 이게 연락을 계속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뭐해요 라는 의미를 가진 let's 에다가 keep in touch 를 더해서 let's keep in touch 우리 계속 연락하자 연락하고 지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이바이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let's keep in touch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이 있을 때 잠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아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can you wait for a moment 라고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can you 는 뭐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배웠죠. 물론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유주도 괜찮고요. 그냥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느낌은 can you 가 됩니다. 그래서 can you wait 기다려 줄 수 있어 얼마 동안 이죠. for a moment 잠깐 동안 그래서 for a moment 를 잠깐 동안 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또 저는 딴 데서 for a minute for a second 이거 봤는데 이것도 잠깐 동안 이라던데요 라고 하면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for a second for a minute for a moment 저는 그중에 for a moment 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고요. 에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에 잠깐 동안에 말을 넣어서 can you wait for a momen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wait for a moment 한 번 더요. Can you wait for a moment 잠깐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오 sure 이러면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꼭 이렇게 영어로 간단한 표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딱 15분만 투자해 주세요. 영어 문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앞에 주어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못 만들 문장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니멀 영어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다시 시작하는 영어학교 한글 발음이 있어서 영어가 어려웠던 분들이 한글 발음을 읽으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머리가 아파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이거는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You should 너는 뭐 하는 게 좋겠어. 강하게 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권유나 조언을 할 때는 Should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You should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다라고 해서 직역하면 Go to the hospital.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에 가깝고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가볍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잖아요. 이 느낌은 See a doctor. 이거에 가깝습니다. 진찰을 봤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You should see a doctor. 진짜 진짜 크게 아프면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너 반드시 병원에 꼭 가봐야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벼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이 사는 곳을 물어볼 때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앞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는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Where 당신은 사나요?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앞에 있는 의문사 Where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Where do you live? 천천히 하면 Where do you live? 하지만 나중에 원어민들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아, 그때 들었던 대로 저렇게 빨리 얘기하네 라고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뭔가 논쟁할 건덕지도 없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앞에서는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애매하게 얘기했거나 어, 저거 아닌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딱 듣는 순간 아, 저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네. 이럴 때는 I can't argue with that. 뭐뭐에 대해서 언쟁하고 논쟁하다 라고 하면 argue with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없다. I can't 아, 그거 반박할 수 없어. I can't argue with that. I can't argue with that. 정말 확실한 정보 앞에서는 이렇게 리액션을 나올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Oh, I can't argue with that.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확실한 정보 미니멀 영어로 공부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너같지 않아. 제 친구 중에서도 자꾸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한테 권유하거나 왜 못해라고 하는 친구가 꼭 있거든요. 특히 술 마실 때 저는 주량이 한 병 아래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막 두 병까지도 마셔봤는데 이제는 한 병 정도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온몸에서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마시지도 않고 보통 맥주만 가볍게 마시는데 오랜만에 만났던 이 친구가 자꾸 예전 버릇 못 고치고 계속 술을 권하고 막 제가 싫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I'm not like you. 난 너같지 않아. 이 친구는 술을 잘 마셔서 정말 두 병 세 병 마셔도 다음날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마시면 다음날 진짜 하루 종일 침대에서 알아 누워야 될 겁니다. 술이 세지 않기 때문에 I'm not like you. 나는 너같지 않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곤 해요.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안다. I'm not like you. I'm not lik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한다면 don't be ridiculou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ridiculous 강세는 중간에 있어요. ridiculous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헛소리 할 때 이런 리액션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don't이 나오죠. 그리고 don't be ridiculous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리액션으로 it's ridiculous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외국인 손님을 모시고 어디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분께서 막 너무 이렇게 막 좀 무례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는 외국인 손님이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it's ridiculous 약간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그게 들리더라고요. 살짝 부끄러운 그때 기분이 들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될 때 it's ridicul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마 라는 느낌을 가진 don't 함께 사용해서 don't be ridiculous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고 있죠. 진짜 어색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아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이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모르겠어요는 I don't know I don't know 무엇을 말해야 될지 what to say 여기서는 뒤에 동사 바꿔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뭐 등등 사용할 수 있는데요. say가 말하다니까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무슨 말을 해야 할지 what to say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쭉 연결하면 I don't know what to say 감정이입해서 연기해보면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너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하고 있죠. 진짜 너무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가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거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표현이니까 외웠다가 꼭 사용해보세요.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겸손해하는 상대방한테 하기 딱 좋은 말이죠. 넌 자격 있어 넌 자격 있어 그럴만해 너 이거 받아도 돼 아니야 너가 정말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 한국말로 다양하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을 모두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거 너한테 잘 어울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보통 사람을 주어로 사용해서 You look good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너 좋아 보인다 와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상대방의 외관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딱 눈에 보기에 어떠어떠해 보인다가 look이거든요. 그래서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It은 어떤 악세사리나 옷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Looks good 좋아 보인다 누구한테죠? On you 당신에게 좋아 보인다 이게 잘 어울린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는 친구가 예쁜 이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It looks good On you 이런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옷을 사거나 악세사리를 찾거나 이러면 알아봐 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활용도가 너무 좋으면서도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조금 배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리네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말이죠. 아홉 번째는요 기억해 둘게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실들을 기억해 둔다고 말할 때는 I will keep that in mind I will keep that in mind 이렇게 됩니다. Remember I will remember it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앞으로 쭉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추가되는 거죠. Keep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I will keep that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쭉 간직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어디다가죠? In mind 내 마음에 담아둘게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둘게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I will keep that in mind I will keep that in mind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선물을 큰 거 받았을 때도 아 너무 이런 좋은 선물을 줘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거 꼭 기억하고 있을게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할게 I will keep that in mind 저도 고마운 일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훈훈한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will keep that in mind 그건 제가 꼭 기억해둘게요. 앞으로 계속 말이죠. I will keep that in mind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I will keep that in mind 이렇게 말이죠. 열 번째는요.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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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하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볼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두 가지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Do you mind if 입니다. 이거는 패턴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mind는 신경을 쓰다 라고 보시면 돼요. Do you mind 신경 쓰이시나요? If 마냥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좀 신경 쓰이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좀 신경 쓰이실까요?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turn down the TV. Turn down은 줄이다. 어떤 TV 소리를 줄이기도 하고요. 가스를 좀 줄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전자기기 에어컨 같은 걸 좀 더 낮추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urn up은 올리다. turn down은 낮추다. 이 두 가지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 turn down the TV. 내가 TV 소리를 낮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TV 소리 좀 줄여도 괜찮으실까요? 그렇다면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아주 공손하게 네. 우리 저 지금 자세 굉장히 이렇게 공손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죠?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처럼 말하는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미드에 보면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말하는 영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들도 바로 쓸 수 있게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주세요. 첫 번째 표현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저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ean 하면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다가 I mean I mean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은 이것도 중간중간에 리액션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묻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What do you mean? 빠르게 하면 약간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렇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mean? 여기 강세 줌에서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고 있죠. 아니 너무 답답할 때 안되겠다. 우리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Let's get out of here. Let's get out of here. 이렇게 보세요. Let 이거는 우리 뭐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너 뭐뭐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Let's 그 다음에 Get out of here.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Get out of 라고 합니다. 어떤 이동을 변화를 나타내는 Get에 Out of 를 더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Here 를 붙여서 여기 바깥으로 나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Let's get out of here. 너무 습하고 답답하고 안에 있는 게 답답해질 때는 Let's get out of here.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재난영화를 봤을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봤습니다. Let's get out of here.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이 정도의 길이는 한 번에 나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Let's get out of here.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뭐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 산책하다가 여러 번 얘기해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얘기해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내가 생각과 동시에 말하는 순간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느낌을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앞에 어떤 일이 주어져 있는데 눈치 보면서 네가 해 라고 하기 그런 경우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I'll take care of it. I will 이거의 축약 형태가 아, 으 처럼 발음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L 두 개밖에 없죠. W와 I는 여기서는 약간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요. I will 혹은 아, 으 둘 중에 하나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I will 이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I will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will take care of it. 뭐뭐를 돌보다 처리하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다 Take care of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외워주세요. 여기서는 I will 내가 할게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미래 표현 의지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I will 입니다. 그래서 할게 I will 할게 I will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처리할게요. I will take care of it 이 두 가지 붙이면 하나의 근사한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거 꼭 봐야 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게 있을 때 야, 이거 꼭 봐 You've got to see this You've got to see this 라고 했는데요. 어? 저는 꼭 해야 한다. You must You have to 이거 두 가지 알고 있는데 다른 의미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보통 구어차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 You've got to 혹은 You gotta 이 표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 꼭 해야 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혹은 와, 내가 보고 진짜 괜찮아서 추천해 주고 싶을 때 그냥 추천이 아니고 강추, 강력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바로 You've got to 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ve got to see this 이거 꼭 봐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ve got to see this You've got to see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당신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해야겠죠. 그래서 아, 얘기해야 돼 해야 돼 이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have to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should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나온 I need to talk to you 이거는 필요하니까 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필요한 주제에 관련해서는 I need to 나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고로 talk는 이야기해야다 인데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 걸어서 이야기하다는 talk to 방향성을 나타내는 to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talk to me 나랑 얘기해 talk to you 너랑 얘기해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나는 뭐뭐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진 I need to 그리고 너와 얘기하다 talk to you 특정한 말을 하는 거라면 tell이나 say가 잘 어울리는데요. 어떤 말을 하다가 아니고 이야기하다에 가까운 게 바로 talk 입니다. 같은 말하다 도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걸 생각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당신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I need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그렇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그냥 도와주진 않겠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아요. Can you give me a hand 오 저는 Can you help me 쓰고 싶은데요 하면 괜찮아요. 내가 아는 편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된 거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미세한 뉘앙스 차이는 나중에 중급 이상 되고 구분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것을까 저것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뱉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give me a hand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손을 하나 보태다 라는 의미가 있죠. 거기에 가까운 게 give me a hand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me 자리에 누구를 도울 건지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뭐 뭐 해줄래?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an you 를 사용해서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했습니다. 딱 여기 문장 봤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바로 can you 이것부터 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부탁하지? 그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 단위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어 can you 이게 아니라 can you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여러 개 더해서 근사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의미 단위를 얼마나 빨리 계속해서 봐서 내가 캐치 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초보자분들도 이거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읽는 게 생겨나서 나중에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어동서가 먼저죠. 여기서는 부정의 느낌을 더해서 나 모르겠어. 이것부터 얘기한 다음 그 다음 추가 느낌이죠. 뭘 모르는데 라고 하면 아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거를 모르겠네. 이렇게 되니까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여기다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동사의 원형 넣어서 무엇을 뭐뭐 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하다에 둘을 넣었고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what to eat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what to study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 아 메뉴가 이렇게 많다니 나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eat 혹은 맥주 뭐 이런 파는 데 갖다에만 맥주가 막 30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종류가 왜 이렇게 많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don't know what to drink 마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drink 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아침에 to do 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 놓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의미 단위 두 개 추가해서 문장 완성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우리랑 함께 할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여기서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두 명 이상의 사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뭘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때 한 명이 남겨진다면 놔두고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이거를 직역하면 뭐뭐 하는 거를 원하시는가요? I want to I don't want to Do you want 원투를 사용해서 나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니 이거 세 가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걸 편하게 그냥 할래요 정도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한국어에서는 보통 이렇게까지 묻진 않죠. 그냥 할래? 원해?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Join은 합류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음식 먹는데 같이 합류해서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랑 같이 할래? Do you want to join us? Do you want to join us? 깍두기처럼 혼자 있는 사람한테 이 표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화가 엄청 났는데 같이 놀자 같이 얘기하자 나 지금 그런 거 할 기분 아니거든 I'm not I'm not I'm not 여기까지 사실 비동사 평소문 부정문 이런 거 문법들 한 번씩 배워본 적은 있고 한 번쯤은 이게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가장 앞에 1강에서 10강 사이 여기 꼭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공부를 안 해도 앞부분 우리가 많이 봤 같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 것 같네 이 정도 느낌이 있을 건데요.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본 것 같네 봤어 알고 있어 2단계를 넘어서 내가 쓸 수 있어 들을 수 있어로 갈 겁니다. 복잡한 이론을 하는 것보단 몸으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m not in the mood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m not in the mood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뭐 먹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가면 나 이거 먹을 테니까 따라와 그냥 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What 무엇을 Do you want to? 조금 전에 했었죠? 뭐뭐 하길 원하니 뭐뭐 하고 싶어 라는 의미고요. Eat 먹다를 더해서 먹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보통 앞부분에 강세를 많이 주거든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의문사라고 하는데 거기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What do you want to가 아니라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너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한 번 더요. What do you want to eat? 5070 5070 영어 필수 표현으로 초보 탈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표현만 보았고요. 이거를 그냥 따라해봅시다 가 아니라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고 멜로디는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10개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해하지 마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자 이거를 외워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면 don't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어 없이 바로 don't 이거부터 나와주시면 됩니다. 뒤에 동사를 보면 get me wrong 이라고 하고 있죠. get은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get같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I get it I got it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get me wrong 나를 잘못되게 이해하지 마 이게 뭐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don't get me wrong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머릿속으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해받았던 경험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 아니야 don't get me wrong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다 같이 두 번만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화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막 화낸다고 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화내고 막 진짜 일 안 풀리면 바로 짜증부터 내는 친구에게 It's no use getting angry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It's no use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로 뭐 뭐 해도 소용없다 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It's no use ing 여기서는 getting angry get 플러스 형용사 특히 여기서는 화난 angry 있음으로써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거 이 행동 쪽에 조금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It's no use getting angry 화내고 있는 사람에게 쓰기 딱 좋은 거죠. 화내도 소용없어 It's no use getting angry It's no use getting angry 바로 한 번에 It's no use It's no use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Do you 다음에 work 그가 사용되는데요. Are you Do you 그 다음에 Can you Did you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적절한 이 기총법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Do you 는 가장 먼저 보통 배우는 건데요. 뭐뭐 하세요 라고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봐요. Did you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 뭐뭐 했어요 고요. Can you 는 뭐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장 접하면서 딱 한국어 보자마자 Do you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Work 는 일하다니까 Do you work here?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길을 걷다가 어떤 건물 앞에서 친구를 딱 마주쳤는데 사원증을 딱 걸고 오 재원아 라고 한 겁니다. Do you work here? 또 여기서 일해?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가 재볼게요.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말 별 것 아니었어요. 진짜 사소한 일인데 옆에서 막 호들갑을 떨면 아 진짜 별 거 아니었어. It was nothing reall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t was 그것은 뭐뭐 였습니다. 과거 was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were 비동사 현재 m, r, is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가 또 헷갈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It was 그것은 뭐뭐 였어요. 과거는 was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해서 nothing It was nothing 그리고 정말 별 거 아니었어 라는 건 뒤에 보통 띵째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추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별 거 아니다 라고 해서 nothing really nothing reall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거 진짜 별 거 아니었어. It was nothing really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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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nothing really 아니에요. 정말 별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신발이 어디에 있죠? 라고 하고 있죠. 저도 뭐 이런 신발을 벗는 식당을 가거나 뭐 그런 장소를 가면 신발이 꼭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Where are my shoes?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보통 은행이라던가 버스 정류장 같은 장소를 찾을 때 Wher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수 형태는 Is가 아니라 Are 신발 같이 두 짝이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복수 형태를 써요. 신발도 있고요. 혹은 양말도 있고요. 바지도 그렇죠. 다리 하나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Jeans Shoes Sucks 또 안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Glasses 두 개의 다리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복수예요.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is는 익숙한데 Where are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많이 얘기하면서 또 내 걸로 만들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고 헷갈리면 비슷한 문장으로 또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내 신발이 어디에 있죠? 는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Is too lat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늦은 late 현재형이니까 it is 줄여서 it's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늦었다는 It's late 라고 하면 되지만 너무 늦었다. 특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너무는요. too 라고 좀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It's too late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now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너무 늦었네 이렇게 too 조금 길게 끌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It's too late now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막 어 미치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 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나타낼 때는요.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I'm interested in Tidin 정도로 끝에 해주시면 돼요. I'm interested in 내가 흥미가 있는 것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턴책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해요. I'm interested i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interested in 한 번 더요. I'm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죠? Your culture 여러분의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정말 나는 유럽의 문화가 관심이 있다. 혹은 이렇게 태국의 문화가 너무 관심이 있다. 태국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I'm from Thailand. I'm from Germany. Oh really?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그리고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아는 거 상대방에 속한 거고 관심 있는 거 이런 걸 대화 주제로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요는 많이 사용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 문장 다시 한 번 얘기하면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보세요.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그리고 여덟 번째는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와인 마시러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아주 짧지만 간단한 영어 주시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그냥 주세요 라고 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I want, I'd like, 땡땡, please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Can I have 한번 연습해 보세요. Can I have나, can I get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뭐뭐를 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 같은 액체로 되는 것들은 보통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더해줘요. 뭐, 와인 한 병이라던가 와인 한 잔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와인 한 잔 A glass of rain wine A glass of 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한 잔이 됩니다. A glass of water A glass of red wine 이런 식으로 액체 표현 같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요, 저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어우,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침착하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표를 원하시면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그거를 따로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This one 이렇게 딱 가리켜 주셔도 좋고요. 이름을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 없네요. 뭐, 레드 깡보 이런 뭐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크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가서 쭈뼛쭈뼛 아, 네, 체크인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I'd like to check in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d like to가 등장했습니다. I'd like to I want to 보다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행 가셔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는 체크인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저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체크인 체크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확장하면 I'd like to get an early check-in early check-in 하고 싶어요. 좀 더 빠르게 뭐 3시가 체크인 시간이면 12시는 1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하죠. 그걸 하고 싶다라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표현 연습하고 내가 아는 단어를 더해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해 본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긴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check in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는요. I'd like to check out 그렇죠.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연히 딱 친구를 마주한 겁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죠. 영어로 What brings you here? Why보다는 What brings you here?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Why라고 하면 왜 왔어? 이렇게 뭐 이유를 좀 꼬치꼬치 묻는 느낌이라면 What 무엇이 brings 데려왔습니까? You 당신을 here 여기로 말이죠. 뭐 직역하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나요지만 이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어떤 일을 오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해요. 저 은행에 볼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아는 분을 어? 재원씨 이렇게 만난 겁니다. 와우 뭐 이름 얘기한 다음에 What brings you here? 어쩐 일이세요? 뭐 대출 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일 수도 있겠고 친구를 보러 온 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가볍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What brings you here? 어쩐 일이야? 다시 한 번 더요. What brings you here? 한 번 더요. What brings you here?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조은입니다. 5070 전용 따라하면 말이 나오는 정말 쉬운 영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만났던 상황들 아 이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모두 모아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열 개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동감을 주려면 It began to rain. begin 이 동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는 begi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이 시작됐다 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툴을 같이 사용해서 begin to rain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It began to rain 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It rains 혹은 It's raining 라고 하면 어 비 와요.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오 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It began to rain 이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t began to rain It began to rain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저는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외웠다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jog every morning 간단하죠? 조깅을 하다는 간단하게 jog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조깅을 합니다. I jog 항상 주어동사부터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아침? 아침마다가 뭐지? 이런 거 조금 있다 생각하고요. 일단 내가 뭘 하는지 저는 조깅을 해요. 과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늘 하는 것들은 현재 시제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jog I jog 저 조깅해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조깅해요. 이렇게 되겠죠? I jog every morning 만약 여러분이 다른 활동들을 하신다면 뭐 I take a shower every morning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합니다. I go for a walk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 형태 배우고 단어 바꿔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열 문장이 백 문장 천문장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문장을 여러분 따라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셔야겠죠? 꼭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저는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I like eating between meals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 like to eat 두 번째 I like eating 이런 식으로 to 붙이기도 하고 ing 붙이기도 해요. 두 개 다 같은 의미니까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ing로 해볼게요. I like eating 그냥 I like it 이렇게 하면 동사 뭐 뭐 하다가 두 번 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태를 바꿔준 겁니다. I like eating 나 먹는 거 좋아해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etween meals 식사와 식사 중간에 이게 뭐죠? 군것질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겠죠? 정확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사이에 뭔가를 먹는 걸 좋아해 물론 뭐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해도 되지만 이 말이 군것질하는 걸 좋아하다 이렇게 됩니다. 꼭 지격하지 않아도 쉬운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eating between meals 한 번 더요. I like eating between meals 저는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는 그의 조언을 따랐어야 했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말투 느끼셨나요? 안 따라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 아, 뭐 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I should follow his advised 이렇게 해볼게요. I should have pp 이 형태인데요. Should have는 짧게 줄여서 should 이렇게 많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가 아니라 I should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도 어, should be 뭐지? 이게 아니라 아, 저거 내가 배웠던 거 이거 후회할 때 쓰는 그거구나 아이고 얘가 후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동사는 pp 형태인데요. follow는 followed 이 뒤로 끝냈어요. I should have followed 아, 내가 따랐어야 됐는데 뭐를요? his advise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따랐으면 내가 지금 잘 됐을 건데 왜 안 들었지? 이렇게 후회를 가득 담아서 I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se 한 번 더요. I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과거니까 was를 사용했죠. it was clear 맑았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뭐 없이요? without a hint of clouds 그냥 clouds가 아니고 a hint of 약간의 조금의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이런 구름도 없이 without a hint of clouds 멜로디 한 번 타볼게요. without a hint of clouds 만약 제가 0.5배속으로 늦추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without a hint of clouds 빠른 게 힘드신 분들은요. 일단 속도를 늦추고요. 그리고 익숙해졌으면 without a hint of clouds 그대로 속도감을 살려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막 혀가 꼬이고 막 발 안 돼서 막 뚝뚝 끊기고 이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혀가 적응하면 속도를 올려가 주세요. 전체 문장 천천히 해보면요. it was clear without a hint of clouds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늦잠을 자요. 주말에는 뭐 피곤하잖아요. 직장인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 다들 늦잠 잔 다음에 늦이 막 일어나서 점심 먹더라고요. 이 말은요. I usually sleep in on weekends 이렇게 볼게요. sleep은 자다인데요. sleep in 이거 한 번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늦잠을 자다라는 표현인데 일부러 늦잠 잘 때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일은 그냥 늦게까지 자야겠다. 이러고 푹 잤으면 sleep in sleep in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over sleep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늦잠 잤지? 이런 표현이고요. 이거는 일부러 늦잠 잔 거 그래서 이 문장도 좀 여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I usually sleep in 저는 보통 뭐 늦잠 자요. 언제죠? on weekends 아 주말에는 보통 늦잠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I usually sleep in on weekends I usually sleep in on weekends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구름 낀 날씨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구름이 잔뜩 낀 날씨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It was cloudy 정말 간단하죠? It was cloudy 날씨 표현할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it is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날씨는 it is 과거 날씨는 it was 그래서 구름 낀 날씨 it was cloudy 만약 지금 흐린 날씨라면 it is cloud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제 날씨 어땠어요? 아 어제요? it was cloudy 이렇게 말해줘도 충분히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it was cloudy 이렇게 말이죠. 여덟 번째는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름에 더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막 땀이 막 흘려서 진짜 찐득찐득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이거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n this hot weather. 좀 길어 보이죠? 나눠 볼게요. I don't feel like 이거는요.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되는데요. 뭐뭐할 기분이 아니다. 뭐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는 ing 형태로 동사를 바꿔 주셔야 돼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해볼까요? I don't feel like 뭐뭐할 기분이 아니야. Doing anything 어떠한 것도 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이거 예전에 유명한 가수 노래에서 본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가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가수가 기억나지 않나요?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뭐 이런 노래인데 제가 워낙 음치여서 음은 감안하고 네 아마 못 찾을 겁니다. 그냥 가사 듣고 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노래 제목은 아마 레이지 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노래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잠깐 해봤네요. 네 그리고 In this hot weather 이런 더운 날씨에는 네 In this hot weather 이런 거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쭉 연결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n this hot weather 한 번 더 해볼까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n this hot weather 네 연습하실 때는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이거 열 번 반복 그리고 Doing anything Doing anything 이거 열 번 반복 In this hot weather In this hot weather 이거 열 번 반복 그 다음에 붙여보세요. 그러면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n this hot weather 신기하게 이런 긴 문장이 내비해서 술술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열 번 안 되면 열 다섯 번 안 되면 스무 번 늘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저기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정말 영어 잘 따라한 친구 저 친구한테 못 이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꾸준히 한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네 그 친구들은 조금 빨리 갈 뿐이에요. 우리가 반복 제가 열 번 따라했고 난 열 다섯 번 따라야지 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역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 학생들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정말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고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예전에 언어 감각이 많이 뛰어나지 못하고 막 뒤에서 막 부러워했던 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게 항상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저는 더 조심했어야만 했어요.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우 조심할 걸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I should be more careful Should have pp Should have는 should up 이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should have 빠르게 I should 그 다음에 been more careful 비동사의 pp 형태가 been이 됩니다. 네 그래서 Should have pp는 아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수 있겠죠.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내가 조심 안 해서 너무 후회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한 번 더요.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머릿속으로는 덤벙대다가 뭔가 쏟거나 실수로 할 그런 상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두 시간이나 늦게 눈을 떴어요 라고 하고 있죠. 7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9시일 때 아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겨우 준비해서 나오고 친구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You look so down 이렇게 물어본다면 I woke up two hours late this morning 이렇게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나 일어났어 I woke up Wake up의 과거 형태가 walk up이 되겠죠. 참고로 wake up은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다구요. get up은 몸을 일으키면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섞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특정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어나다 라고 할 때 편한 거 일단 꺼내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two hours late 두 시간 늦게 일어났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I woke up two hours late 나중에 시간만 바꿔서 three hours four hour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 시간 네 시간 늦게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이란 정보를 더하면 this morning I woke up two hours late this morning one, two, three 꺼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I woke up two hours late this morning 이것도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인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금 길고 버거우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저는 아침마다 종익을 합니다. 주호동사부터 꺼내주시면 되겠죠. 저는 조깅을 해요.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여러분의 회화는 더 유창해질 수 있을 거예요. 꼭 말하는 거 써보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쓰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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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